바다를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오. 알겠어? 알겠습니다, 장군! 알겠어? 알겠어? 이게 저렇게 몸이 안좋으시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하시니. 전에도 이러시다가 3일씩이나 혼절을 하신 적이 있는데. 이 일을 어찌해야 하시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하시니. 아멘 아멘 전에도 이러시다가 삼일씩이나 혼조를 하신 적이 아 네 으 으 그 그 의 으 으 2 맛있겠다. 이거 삶아 먹을까? 니가 먹을 건 다음에 캐다 줄게. 진지 드십시오. 진지 드십시오. 그만 상을 물리거라. 진지 드십시오. 내 입맛이 덜해. 남겼느니라. 내가 밥맛을 잃었구나. 그만 물리거라. 진지 드십시오. 진지 드십시오. marmeles тысяч이 예, 장군. 자, 그럼 잠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이건 내 그리라 아닌가? 엊그제 없어졌던 내 그리 틀림없네. 아니, 그럴리가... 괴이한 일이로다. 두루 갖다둔 걸 보면 외놈의 척자짓은 아닌듯 합니다. 잠깐! 예? 장군께서는 또 수저도 안 드신 게냐? 송구합니다. 어쩌시려고...